슬 체력 30이었는데 엘리트를 보자면 클로스라인 흘려보내기 현류로 흘려보내기 야쿠아 포션 본벨 타격 화염 장면 재물 재물 피관리하기 별로일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뭐 계속 일박에서 싸울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먹어다야지 사신 천둥 기사신 재물로 잃은 체력 사신으로 갑니다 전장 전장 무장해제 사현 사현 좋은데 체력관리 체력관리 미쳤네 버섯들을 환하게 합니다 버섯이 환하봤자 버섯이지 공격 포션이 환영 포션보단 나을 것 같은데 공격 포션이 환영 포션보단 나을 것 같은데 완타파그 육압 코스텔리아노 공격 포션이 환영 포션이 공격 포션이 암타파그에 절이됩소 공격 포션이 컴파그 비ividad 이랄 몸통 박치기 잔혹성 아 뭐야 이거 파열 파열 빼고 다 모였네 1막에서 없는 거 있나 진짜 파열 빼고 다 나왔는데 내피 깎는 카드 죽거나 뒤지거나 아 연수 안 나왔네 아이고 우레를 풍부한 것 같다 파열 못 찾기 화형 화형형 방울 닷 백 꽃 다 괜찮네 엘리트 잡으러 가자 파열 못 찾기 파열 못 찾기 자, 이제 혈안, 어포 같이 주지 어포랑 혈안을 따로 주냐 제련은 주고, 불타는 줘야 흘려보내기 와 네크로화형 흘려보내기 흘려보기 흘려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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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돌 숫돌 해봤자 타격밖에 강화 안될거 같은데 흘려보내기 뻘건의 골 연소 흠 파열 나와도 연소는 너무 오우 리스크가 너무 클 것 같은데 여수가 전엔 괜찮은 카드였는데 저것 불 뿜기가 킹 뿜기 되고 나서는 찬답되네 비행기 pp pp 2원탄 찰싹 깨굴 유물 날먹 이벤트 비행기 비행기 와우 생강 병재물 병재물 떴으니까 병잠옥성보야지 병재물 떴으니까 병잠옥성보야지 병재물 떴으니까 병잠옥성보야지 흠 멘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명치 헷갈리면 명치 쳐야지 지옥불 발굴 발굴 사신 저혈 룬피라미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혈 혈안 제물 PP 저혈 아닌가 사실 제대로 쓰려면 룬피가 낮긴 할텐데 3코덱이 좀 애매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꼬로미도 계속 핸드에 있으면 짜증날꺼고 저혈에서 고통 같은거 뽑아가지고 고통 파열 가자 그래서 파열은 언제 주죠 무관 PP 무관 PP 무관 PP 이 유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장, 폼타, 글로스 다 있는 카드 잖아. 어? 숙제 달려. 숙세. 대훈련.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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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럭실. 간장 발전 거기서 찍어서 이거지 이게 대학살이지 니깐 소금 아니 파열 언제 다운 제발 제발 파열 제발 플리즈 MC나이디언입니다 이이이이이이 24시간 가계문을 연다고?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야 24시간 가계문을 연다고?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야 새벽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1시간 뒤 2시간 뒤 어 지금 2시다 3시간 뒤 4시간 뒤 어퍼컷 4시간 뒤 6시간 뒤 5시간 뒤 5시간 뒤 5시간 뒤 5시간 뒤 5시간 뒤 무란다 탑클래스 5시간 뒤 5시간 뒤 4시간 뒤 렛임 6시간 뒤 Q. Q. 음.. 왜 뵙지 않나.. 음.. 음.. 법이소 음.. 법이소 아 이거 들어오고 볼 때마다 쫄리네 딱 썩이 아프면 돼 아 이거지 거어억 잘 먹었습니다 혈안돼 기념품 향로 파혈 왜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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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Us 3,00원 큰 그림 언제 찾아올지 모르네 아니 결국에 결국에 안남았어 하얘를 어디갔어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대파크살 좋았어 센터그래프스도 열이한다 아 참아 왜 작은 카카 안잡았지? 화형이 있으니깐 잠은 자라 아 참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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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터 있으니까 나머지는 낫지한다. 포옹 조약. 소약이 낫겠지? 포옹보다는. 근데 소약 강호도 안 되는데. 그래도 포옹보다는 낫겠지? 빠질 거 다 빠졌네. 포옹보다는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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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사신이 왜 안나오냐 아이 미친놈 아휴 씨 달력있으니까 아이 발굴로 타격 가져가려면 달력이 심장 어 접색 발굴 타격 파열 없는 파열덱 아 제가 방금 달력 얘기하고 지지 않았나요 승리 빛나는 글씨주아 빛나는 글씨주아 일막에서 파열빼고 다주는 시드 우리집이 감사합니다.